배우 김선호씨를 둘러싸고 사생활 논란이 크게 일었었죠. 지난달 김선호씨의 전 여자친구 삐모씨가요. 김선호씨의 거짓 회유로 아이를 지웠다. 하지만 이후의 태도가 달라져서 김선호씨의 태도가 달라져서 이별까지 통보했다라는 내용으로 폭로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논란이 커졌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 연애 전문 언론 매체가요. 김선호씨와 전 여자친구가 나눴던 sns 대화 메시지를 공개를 했는데 공개되고 나서 논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공개됐던 내용과 좀 사실관계가 다른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대표적인 게 어떤 부분들입니까? 김선호씨가 마치 책임을 지지 않고 이 여성 B씨를 낙태로 강의했다든지 거짓으로 회유했다. 그리고 이별 통보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 내용이었는데 아주 직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카톡으로 주고받았다는 내용들을 주고받은 내용을 쭉 보니까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B씨가 얘기한 것과 좀 반대되는 부분. 오히려 거꾸로. 오히려 낙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얘기가.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결혼도 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라든가 영화 출연 약속이 돼 있지만 그런 거 감수하고서라도 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물론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른 쪽에서 들었을 때는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관계가 틀어진 이유, 헤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 전 여자친구에게 있다라는 주장도 지인들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 증언도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작년 7월부터 두 사람이 사귀어서 사귀가 좋았는데요. 올 4월부터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 예를 들면 B 씨가 이혼녀라든가 이런 사실은 애초에 사귈 때는 없었다는 얘기죠. 물론 나 도중에 알았고 그런 부분도 다 양해를 했다. 그런데 이제 거짓말, 사생활 부분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면 남자들과의 지인들과의 모임에도 갔는데 그 부분을 김선호 씨가 몰랐다. 나중에 알고 나서 그 부분 때문에 연인 사이에 굉장히 싸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헤어졌다고 얘기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쪽의 얘기가 지금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한쪽의 수세에 몰렸던 김선호 씨가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광고도 계약 해지가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요.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면서 몇몇 광고주들은 김선호 씨와 계속 광고를 유지하는 사례도 나타났고요.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김선호 씨와 계속 촬영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광고를 제기하는 브랜드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일단 특정 사이트에 대한 광고가 내려졌다가 다시 광고가 올라오니까 또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낙태 종용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거 아니냐. 불매운동을 개진하겠다라고 해서 일부 SNS를 통해서 회원 탈퇴 이런 것들을 인증하는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대중들 사이에서도 좀 시선이 엇갈리는데 사생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워낙 관심 있는 배우기 때문에 각자의 평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낙태죄라는 게 우리가 위험 판결이 나와서 폐지되고 처벌되지 않았죠. 온전히 사생활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봐 주시기를 또 바라고요. 광고하는 또 업체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 논란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 선택한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팬들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